네 저랑 아까 진도아리랑 배우신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도 진도아리랑 크게 불러주시구요 크게 불러주시는 분들께는 이번에는 어묵 3그릇 드릴게요 다같이 크게 불러주시구요 그러면 마지막 무대인 만큼 다같이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 다같이 좋다! 이번 무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금강정 벚꽃학년 마지막 무대 진도아리랑입니다 얼씨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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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아리라 믿는 아라리라 난 내